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국 농민의 경북연맹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찾아 정부 여당의 쌀 목표가격을 규탄하고 목표가격 24만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의 더딘 복구와 이재민들의 딱한 처지를 보면 지금껏 국가는 도대체 뭘 했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가 제각각이고 정치적 상황도 녹록치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 1년. 재해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이재민은 살집이 없고 부서진 건물은 방치돼 왔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진 1년을 기점으로 지역 정치권에 의해 허술한 피해 복구 실태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복구 비용의 산정 기준을 인상하고도 정작 포항 지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많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복구비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저도 포항 지진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도 지진 피해 관련 법안 6개가 국회 상임위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포항지진특별법과 재해지원 예산에 초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이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김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어 국회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산발적인 복구 대책은 피해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지역정치권과 국회의원 포항시가 참여하는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허 위원장 역시 이후에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당 정치인으로서 정부의 안이한 피해 복구 실태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떤 정치 그런 영향이 있다 해도 국민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1년 동안 우리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 이렇게 울르부짖고 정말... 지진 피해 복구라는 최대 민생 현안 앞에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의회가 포항 지진 피해 회복과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지진 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 정보 공개와 재난지원금 인상소금 미적용에 따른 추가 지원, 국회에 계류 중인 지진 관련 법안 통과와 법률 개정 촉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경주시와 의회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잘못된 행정 절차로 예산 낭비와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고, 경주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부지를 새로 선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을 두고 경주시와 의회 간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시는 낡고 오래된 기존 경찰서 부지를 받고 새로운 부지를 경찰서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당초 서학동 부지를 선정했지만, 경북도에서 농지 전용을 불허하자 새로운 부지 선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경주시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예산을 승인했는데, 잘못된 행정 절차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주시가 서학동 부지 선정이 어렵게 되자, 천북면 지역으로 공공청사 이전을 추진한다고 공고하면서 혼란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인해서 승인을 해줬고, 그리고 또 예산도 올 당초에 40억 부지 매입비를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 못하고, 민병 갈등만 초래하고, 그간의 예산 낭비라든지, 그 다음 시간적 낭비...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경북도의 농지 전용 불허 과정을 예측하지 못해 부지 선정이 늦어졌다며, 이달 말까지 이전 부지를 다시 선정하고, 경북도와 농지 전용 사전 협의 등의 투명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학종 당초 부지가 그 당시에 관련 부서에서 법적 겸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농지 전용 협의한 결과, 농지 전용으로 연쇄적인 농지 잠수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배정된 40억 원의 부지 매입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넘길 예정이며, 경주시 의회는 오는 22일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경찰서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김경훈 부장판사는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대학연구원의 연구비를 되돌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포항대 전 부총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획홍보팀장 B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연구비 9,500만 원 가운데 3천여만 원을 되돌려받은 뒤 학과 운영비와 입시지원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년 넘게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청막 농성을 벌인 경주시 양남면 나리 주민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잇따른 3중 수소 검출과 갑상선암 발병 등의 원인이 말과 인접한 핵발전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핵발전소 제한구역 주민들의 이주 비용도 당초 정부가 발표한 8조 원보다 적은 1조 원이면 충분하다며 조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치원 입학 절차가 시작됐는데 살인유치원 파동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예전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길게 줄을 서야 하는 학부모 불편은 줄었고 문을 닫겠다는 일부 유치원은 지금으로서는 쉽게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예전에는 텐트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유치원 입학자 추첨 순서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한 군데는 저희 엄마가 가고 한 군데는 제가 가고 한 군데 언니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은 날 추첨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모습은 줄어듭니다. 교육당국이 입학과 추첨,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도입했습니다. 과열 경쟁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고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도입된 지난해는 대구 한 곳, 경북 다섯 곳 유치원만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대폭 늘었습니다. 대구는 살인 유치원 256개 가운데 158개, 62%가 동참했습니다. 경북은 유치원 238개 가운데 66개, 27%만이 참여해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어 온라인 시스템을 정착시킵니다. 처음 학교로를 통한 원화 모집은 오는 21일부터 6일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문을 닫겠다는 일부 유치원입니다. 살인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폐원을 검토하거나 신청한 유치원은 대구 다섯 곳, 경북 두 곳입니다. 시도 교육청은 쉽게 문을 닫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우선 학부모 동의가 필수인 폐원 신청서 같은 절차를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전국 농민회 경북연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정부 여당의 쌀 목표 가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농민회 측은 정부가 결정한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 가격 19만 6천 원은 물가 상승률을 대입하는 산출 방법과 근거도 부족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지난 30년간 밥 한 공기에 200원도 안 되는 쌀값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목표 가격 24만 원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 중인 국회를 찾아 지역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절실한 포항시의 주요 사업은 포항 영덕 고속도로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방제교육공원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형산강 오염 퇴적토 정화사업 등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결정권자가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이 경북에서도 열렸습니다. 미팅에 참석한 이철호 도지사는 위기 때마다 경북인이 보여준 4대 정신을 통해 경북에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고,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정책 결정권자가 지역주민들을 초대해 정책이나 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미국식 공개토론 방식입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도민들에게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경북의 4대 정신을 바탕으로 경북에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조 원 투자 유치와 국내 2천만, 해외 200만 명의 관광객 유치 등 10개 분야 100대의 과제를 발굴해 실행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와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타운홀 미팅의 취지에 맞게 방청객들도 도지사에게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지사는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호 도지사가 출연하는 타운홀 미팅은 오늘 밤 11시 10분 포항 MBC를 통해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살입니다. 포항제철소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18 에너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포항제철소는 파이넥스 3공장 집진기 전력 절감 등 최근 4년간 구입 에너지 비용을 1920억 원가량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에너지 우수사업장 인증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규 인증 제도로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관내 보물과 국보로 지정된 석조 문화재에 대해 정밀 실측 조사를 합니다. 경주시는 19억여 원을 들여 석굴암석굴과 불국사 청운교,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등 34개소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실측에 들어가 내년 9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기존 수작업과 함께 3D 스캔을 병행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문화재 손상 시 보건자료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였지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되겠고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도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쁨 수준을 보였던 미세먼지는 내일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야외활동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에서 4도, 낮 기온은 13도에서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고 새벽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11도, 낮이 되면 울릉도 12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기 시작해서 목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폭력배를 동원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학원원장 박 모 씨와 폭력배 백 모 씨 등 14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학원장이 폭력배 백 씨에게 경쟁학원의 업무 방해를 요청하자 백 씨는 지난 8월부터 2주간 폭력배들을 동원해 경쟁학원 앞에서 문신을 보여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10월 지역수출입 동향분석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증가했고 수입도 33.6% 증가한 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1억 1,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철강금속제품의 수출 증가에다 러시아 자동사 수출과 중국 기계 부품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역별 수출 증가율은 중국 49.4%, 미국 22.2%, 동남아 14%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 시외버스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운송 원가 부담으로 노선 운행 중단과 감축에 나서면서 주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 7개 시외버스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오는 23일부터 18개 노선은 1년간 휴업하고 17개 노선은 운행 횟수로 52회로 감축합니다. 경상북도는 그러나 교통 약자가 많은 농어촌과 단일 노선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선 조정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면 운행 시간 등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9년까지 동해안의 마리나 두 곳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기존 마리나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포항 두호항과 양포항, 경주 간포항, 영덕 강구항 이외에 경주 나정항과 포항 형산강을 마리나항만 수요지로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포항 형산강 마리나항만은 경북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 9월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마리나항만 개발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